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사를 돌려서 조립하는 모든 장식의 마감 방법 영상입니다. 리벳 레진은 나사만 잘 조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사가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하려면 가죽 겉면에 리벳을 끼워고 리벳발 구멍 안에 순간접착제를 몇 방을 떨구어줍니다. 순간접착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나사를 올리고 드라이버로 조여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접착제로 고정이 되어서 나사가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솔트레지 장식과 같이 뒷면에 나사를 돌려서 조립하는 모든 장식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